방금 요구사항 정리했으니까 설계를 해야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구사항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하고 지침 앞에서 배웠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보니까 하위 시스템 내부 외부 화면을 상세하게 설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편의성 고려는 해야죠. UI니까 여러가지 화면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UI 개발 시스템의 필수 기능 나와 있습니다. 프롬프트 기능 사용자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프롬프트 기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안내 문자들이 있죠. 문자열들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사용자의 명령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되면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결함 처리, 결함 메시지 출력 가능,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함 처리 하려면 당연히 도움말이 필요하겠죠. 도움말 지원 기능까지 해서 총 4가지가 UI 개발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에요.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설계 절차도 한번 보면 문제를 일단 정의하고요. 목적을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사용자 모델을 정의합니다. 사용자의 특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 분석. 그래서 결국에 위쪽에 있는 문제를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지도 결정을 하는 거죠. 작업을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이걸로 하고 저 작업은 저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컴퓨터 오브젝트 및 기능 정의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표현을 할 건지 정의를 하는 거고요. 사용자별로 작업할 오브젝트 및 기능을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관리자용 화면이 있고 사용자용 화면이 있고 손님용 게스트용 화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오브젝트의 운영 상태를 명확히 정의한다. 위에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UI 설계평가. 설계를 했어요. 방금 위에 얘기한 것처럼 설계를 했으면 분석한 작업과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서로 다른 점은 없는지를 체크한다는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용자의 능력은 여기서 나와 있는 거니까 지식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실제로 이 사용자가 이걸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는 레벨 나리던지를 본다는 얘기죠. 이 정도가 설계 절차가 되겠습니다. UI 설계의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서 작성 도구나 드로잉 전문 도구. 화면 설계를 위한 이거 전용. UI 설계 전용 도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도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설계 작업 이전 계획 단계에서 인터랙션 적용에 적합한 도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UI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설계했는데 이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적용되고 이 버튼 눌렀을 때는 얘가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 개념을 표시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UI의 흐름. 설계. 흐름. 구현 기능을 정의합니다.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앞에서 잠깐 했었죠.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과 비기능을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입력 요소 파악. 화면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을 파악한다. 입력 항목을 파악한다. 실제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입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어떤 수치를 입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뭔가 적용이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어떤 화면에서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설계. 사용자별 시나리오를 세분화해서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관리자, 사용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 중에서도 등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사용자가 이용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해두면 개발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이거는 실기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필기는 출제된 적이 없어서 왼쪽에 합격생의 비법이 없지만 이거는 어쨌든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설명이 길게 돼있지만 서로 구분만 내면 돼요. 일단 감성공학. 감성이라는 말 나와 있잖아요. 이 단어가 풍기는 이미지가 있죠. 인체 특성이나 감정을 유아기 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감성을 과학적 측면으로 분석해서 유아기 설계나 환경 설계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학이라는 개념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감성 분석을 위해서는 생체계측, 감각계측 기술이라든지 센서, 인공지능 등이 요구가 된다. 이게 감성적인 측면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CI 설계에 인간의 테스트 특성과 감성을 반영을 했다. 뭐 써 있습니다. HCI가 뭐냐. 시스템, 콘텐츠, 서비스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항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좀 더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좋은 제품이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최적의 사용자 경험. 이거 쓰니까 간편하고 좋더라. 라는 이런 경험 얘기하는 거죠.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게 최적 목표입니다. 여기는 편리성이죠. HCI는 결국에 편리, 편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UX는 조금 더 가요. UX.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을 의미한다고 써 있습니다. 효용성 측면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성적인 부분을. UI가 사용성과 접근성을 중시한다. 이거 방금 얘기했죠. UX는 UI를 통해 사용자가 느끼게 될 만족감, 감정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UX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생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캐릭터 닉네임 같은 거를 생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썼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닉네임을 딱 썼을 때 확인을 누르면 해당 닉네임을 생성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당 캐릭터 생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이건 그냥 HCI 정도예요. UI 정도예요. 얘가 UX로 넘어가려면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생성을 했어요. 생성이 가능해. 그럼 멘트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남겨둔 닉네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결국에 남아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자체가 달라지죠. 그게 UX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UI와 UX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게 실기에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